엄청난 인구수를 기반으로, 그리고 최근에 보이고 있는 엄청난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인도 시장을 최근 경제시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인도 시장,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은 상황인데, 지금 인도 자동차 시장이 세계 3위 규모의 자리에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중국과 미국에 이어 그 다음 인도입니다. 인도를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규모 자체도 크지만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 안에서 잘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매출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인도 시장 안에서 엄청난 전기차 전환 의지가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말 성장률 수치로 살펴보면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연평균 40%가량 성장하고 있다,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우리도 전기차 시장을 인도에서 강력하게 자리잡아야 한다라는 목표가 좀 살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의 기세는 인도 시장 안에서 한 표 꺾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테슬라가 인도를 방문해서 현지와 공장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겠다라는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연기가 되었고, 최근에는 인도 투자 계획 철회할 것이다 라는 철회 전망이 더 강력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인도는 인도 내에서 현지화된 구축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난 관세를 물어야 하는데 지금 테슬라의 작은 문제상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에는 인도 시장의 확장을 하기에는 좀 무리다라는 측면이 확인이 되면서 인도 시장 투자에는 지금은 시기가 아닐 것이다 라는 계획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한 푼 꺾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우리 시장 안에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 시장 안에서 최근에 현대차,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에 두드러진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일에 공개가 된 인도 승용차 소매 시장 통계에 따르면 이 현대차가 역대 상반기 최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2%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기로 했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역시나 인도 시장 안에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두고 지금 인도 시장 안에서 기회의 땅 안에서 우리가 날개를 펼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의 땅, 인도 시장 안에서 현대차가 날개를 달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떤 전략으로 잘 이어가고 있나 살펴본다면 현대차에서 특히나 대형 SUV가 정말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크레타라고 불리우는 현지 전략 차종 역시나 잘 적중을 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11%가량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SUV의 비중도 66%로 상당한 비중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도 시장 안에서 전기차 확장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만큼 우리도 이에 발맞춘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시장 안에서 지난해부터 앞으로 10년간 3조 2,500억 원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어서 우리나라가 생산을 잘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단에서도 좀 힘을 펼쳐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력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8년까지 총 6개의 전기차 모델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고요.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까지 대거 설치하게 되면서 인프라 단에서도 강력한 연계 힘을 좀 펼쳐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아무래도 현대의 인도 법인 IPO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지 경쟁력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원활한 자금 조달에 이어서 생산력까지 확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 시장 안에서 힘을 내고 있는 현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집중할 점은 아무래도 실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내수 시장이 좀 위축되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단 안에서는 특히나 전기차의 수요가 좀 둔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또 한 번 고공행진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권사의 리포트들에서는 이번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서 분기 단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인도 시장 안에서도 SUV가 부각을 드러낸 것처럼 고부가 가치 중심의 판매, 믹스 효과가 일어나게 되면서 판매량은 줄었지만 매출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출에 좀 크게 의존을 하는 섹터인 만큼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 기조가 상당히 매출단에서도 수익단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지급도 이어지고 있어서요. 2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적, 그리고 인도 시장,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확장세가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을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기업, 네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식 대표의 종목인데요. KN솔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가 2,800선을 넘어서면서 반도체 관련 주들의 관심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가지 못했던 반도체 관련 주들도 서서히 올라오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KN솔도 이제 다시금 반등력을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미세공정 필수 설비인 클린룸 전문 업체입니다. 그동안 메모리를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증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 못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최근 들어서 일반 서버 교체 주기 도래, 그리고 AI 서버 투자 확대, 온 디바이스 수요 확대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디램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대략 한 19% 정도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디램 수요 증가에 발맞춰서 본격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디램 설비를 증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런 계획도 현재 잡고 있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KN솔도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19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17,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전전일 양봉의 시가인 16,4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목표는 18,300원 정도 제시해드리는데 이 가격이 돌파가 된다면 이전 고점인 21,000원대로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혹여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돌파를 한다면 조금 더 홀딩 관점으로 유지해 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KN솔 네 번째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 가지 않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다시금 순서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목표 주가 18,300원 만약에 시원하게 돌파한다면 21,000원까지 열어두고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지 않는 반도체 하니까 HPSP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박성현 대표님 HPSP도 대형 주단 잘 가는 가운데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이제 갈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동안 EST를 통해서 법정 노이즈가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HPSP를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이제 전공정 쪽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HBM을 통해서 후공정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전공정 장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높여야 될 이유가 바로 수유를 얼마만큼 잘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공정에서 거의 분량률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웨이퍼 같은 경우에 만들게 되면 그 웨이퍼에 박막을 입히고 그리고 미세하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깨끗하게 클린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동안은 보면 레이저 언이닝 장비를 많이 사용했어요. 레이저 언이닝 장비를 많이 사용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레이저 언이닝 장비 같은 경우에 순간적으로 800도로 웨이퍼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800도가 웨이퍼에게는 조금 분량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분위기였고 그렇다면 고압수수어 언이닝 장비를 쓰는 게 좋지 않냐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고압수수어 언이닝 장비 같은 경우에도 약 400도 정도 됩니다. 300도에서 40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레이저 언이닝 장비보다는 분량률을 낮출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고압수수어 언이닝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 TSMC라든가 지금 현재 3, 4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고압수수어 언이닝 장비에 대한 계속해서 발주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좀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HP, SP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레이저 언이닝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 유리기판 쪽도 마찬가지고 그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의 매출이 좀 더 나오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레이저 언이닝 장비가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유리기판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서 큰 매출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어 테크닉스라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차피 실적은 좀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만 바라본다면 HP, SP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야 되고 지금 현재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HP, SP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고 예스티도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선점은 HP, SP가 먼저 했기 때문에 예스티 같은 경우에 후발 조자를 패스트 팔로우 쪽의 입장에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는 아직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HP, SP에 좀 더 집중하시고 우리가 선당 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HP, SP가 이제부터는 주목하고 제대로 된 그동안 행보 구간을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HP, SP 이제는 전공전단을 눈여겨봐야 될 차례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정식 대표님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산 테스나입니다. 그동안 두산 테스나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 소외를 받았죠. 작년 11월 정도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볼 건데요. 일단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분야의 점유율 1위 기업이고 또 이 패키징 테스트도 같이 하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지속적으로 두산으로 넘어가면서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였는데 최근 이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서 실적 성장성이 다소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공격적인 신규 공장을 투자를 확장을 하게 되는데 평택의 제2공장에 1만 4,500평 부지를 확보해서 4,800평 규모의 클린룸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평택 공장이나 서한성 공장이나 안성 공장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공장이 만약에 완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이 두산 테스나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큰 규모로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분야 이쪽에서 이미지 센서나 이쪽에서 긍정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전장용 SOC 즉 시스템 온칩 테스트 분야에서 상당히 급격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자체 SOC 개발에 따라서 202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2020년, 26년에 차량용 SOC 테스트 쪽에서 매출이 크게 성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성장성을 엿보고 기관이 최근 며칠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로 접근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 4만 2천 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3만 9천 9백 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이 자리는 단순하게 터치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지지받고 그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이탈되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 관점 가져가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4만 5천 2백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까지 유입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 4만 5천 3백 원 정도 부근에 외국인 매수료까지 만약에 유입된다면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서 5만 원대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테스나까지 해서 저희 총 6가지 종목, 앞으로 시장을 움직일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